진영입니다. 진영이고. 왜 진영이냐 하면 단감을 가장 먼저 식재료해 나무를 갖다가 가꾸는 데가 진영이고 호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모든 게 단감에 딱 맞춰져 있는 곳이 바로 진영입니다. 아 이 감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이 바로 진영이다. 와 그것도 축복이네요. 진영의 단감 재배 면적은요. 1200헥타르나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저 보이는 데가 다 단감인 거예요? 그렇죠. 패스처도 본격적으로 수확을 돕기 시작했는데요. 아이고 이거 따면 안 되는데. 이거 따면 이거 파래가지고. 안 돼. 지금 더 나눠야지만. 아이고. 따고 보니 푸른색이더라고요. 노랗게 이렇게 예쁘게 감색으로 예쁘게 나왔죠. 네. 그런 걸 따야지. 아니 얘가 아까 위에 있을 때 노랬는데 따니까 겁에 질렸나? 왜 이렇게 파래했어? 잘 봐야지. 잘 보고 해야지. 파랗게 이 햇빛이 비치면 빨갛게도 보일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밑에 바짝 가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. 이걸 따야지. 이건 거. 이거 파란 거 따면 안 되지. 이거 다 먹아. 수확을 하다보니 모양이 다른 감도 있었는데 말이죠. 감의 또 다른 대표 품종 중에 하나인 대봉감입니다. 모양새도 틀리고 빛깔도 틀리네요. 우측에 있는 거는 단감. 대봉감을 홍시로 만들어 먹는 대봉감이라는 겁니다. 아. 일조량이 풍부한 진영에서는 대봉감도 잘 자라는데요. 적어도 한 달간은 숙성시켜야 떫은 맛이 사라져 먹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. 대부분 오랜 세월 단감 농사를 지어왔다는 진영의 어르신들. 그만큼 이곳의 감나무에는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. 어머님 감 몇 년 따셨어요? 한 30년 땄어요. 30년? 우와. 아이고 감 따시면서 힘든 점도 많으셨겠어요 어머니. 옛날에 애 빼가지고. 임신해서? 6개월 만에 감나무에 한 번 툭 딱 때리겠어요. 아이고 어떡해요. 임신 6개월에 감 때려.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. 진짜 어떻게 됐어요? 그래가지고 뭐 일 나 있긴 해 뭐. 그대로 괜찮대 뭐. 다행이다. 하루 먹고 살라카 있긴 해. 하루하루 먹고 살라카이긴 해. 그래 해도 뭐. 괜찮대 뭐. 자 드디어 수학이 끝났습니다. 안 받아요. 어머 저렇게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? 네. 신기하죠. 다르게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바로 단감 전문 유통센터로 향합니다. 기계를 사용해서 무게별로 구분을 하고요. 또 이렇게 수작업으로 깨끗한 영감만을 골라냅니다. 그러면 이렇게 검은 점 줄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비품으로 분류하고요. 동남아시아라든지 캐나다 유럽 쪽으로도 감이 가고 있습니다. 유럽까지. 네. 작년에도 오백 킬로가 갔습니다. 유럽까지. 오 당감. 아하하하하. 당기에도 좋고. 밴비도 좋고. 오 당감에도 좋고. 자, 좋아. 진영 당감. 진영 당감. 오 예야. 시사. 고생 많이 하셨네요. 오 예야. 오 예야. 오 예. 그가 다 땅다 못 맞춰. 오니. 그럼 어떡해. 그래서 진영 당감. 맛있어. 오 저 유연한 동작이 나오네요. 이렇게 해야죠. 오니. 자 이렇게 한바탕 춤추고 나니 허기가 확 밀려오더라고요. 몸에 다 좋다는 단감 제대로 맛보러 갔죠. 뭔지 궁금하시죠? 감털털이. 바로 이 감 말레기를 이용하는 건데요. 감은 이 지방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감을 넣고 이렇게 섞어서 털털이 이렇게 섞어서 털털 털털 해서. 그러니까 섞어서 털털 털털 해서 털털이잖아요. 결국은 이게 감털털이 떡이잖아요. 이야 신기하네. 아주 맛있어요. 한 번 드시고. 감 말레기와 곱게 간 쌀가루를 털털 털.